피에스타의 1위를 응원합니다 형수님을 이겨라! 자 우리 형수님을 이겨라 코너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형수님 저요? 여기 옆에 있는 형수님 우리 형수님 KUA를 여러분들이 이기면 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어? 떠주시면 돼요 자 머리카락 63이죠? 21? 63 맞췄습니다 너무 큰데 이거? 아니 작아보여요 괜찮아요 잘 어울립니다 자 벌써 데뷔 5년차에 접어둔 우리 중견 아이돌 아 중견은 좀 그렇지 않아요? 중견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뷔 동기가 누구죠? EXID, AOA 야 그러면 지금 EXID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 데뷔 연차들이 확 뜨네 네 다 스피카도 지금 앨범 또 나와서 확 뜰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비에스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일찍 빛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구경만 할 게 아닙니다 이제 피에스타가 1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니까 그렇지 1위를 해야 될 때 피에스타가 올해 1위를 하라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보라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형수씨 K1로 말하면 사실 음원만 내면 1위를 하는 맞아요 맞아요 음원 깡패 맞아요 맞아요 음원깡패 음악방송 1위도 제발 많이 했죠? 몇 번 했죠? 글쎄요 우와 글쎄요 우와 글쎄요 희망하지 지금 우리 음원깡패 1위 K1에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받으시라고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1위 가수와 대결을 해서 이기면 여러분이 가능합니다 우와 그렇죠 이기다 이기다 이 기운 받으셔야죠 자 대결 종목은요 높은 고음으로 소리를 질러서 아 고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그냥 이렇게 대결할 수 없잖아요 이리 기어나는 마당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K위를 이기면 받게 되는 선물이겠습니다 정말 나와주세요 고기? 고기야? 고기다 고기 기운 내야지 기운 내야지 여러분들이 이기시면 한우 선물 세트를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기면 제가 먹나요? 아니요 팀 반납입니다 아 근데 파이팅이 너무 없어지는데 한우도 대신 출연료가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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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KBBC가 먼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멤버들을 진행을 해서 KBBC를 이기는 멤버가 나오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와! 아 예! 성공입니다 와 나 이걸 근데 남자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제가 될게요 네 자 시작 어! 어떻게 어? 118.6 118.6 오케이 화이팅! 어떻게 우와! 130만 원 118.6이에요 적어주세요 제이 한 번 갈게요 준비 시작 말이 어디? 103만 원 200만 원 100 100 10 10 바로 이긴 거야? 3.7 나 질 뻔했어 아니야 안 썼어요 3.7 나 질 뻔했어 아니야 안 썼어요 아니 썼어 근데 너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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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미친 게 괜찮아 괜찮아 얼굴 못생겨지긴 뭐 갑니다 시작 시작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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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뛰는 거야 103.8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까지 제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질 뻔했거든요 110 차오루 보실게요 파이팅 파이팅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차오루 목 좀 풀고 어? 나와드네? 어 뭐야 한자리 130이다 이거 시작 대박 200 됐어? 100 100 27 차오루 성공 그래서 우리 피에스타 아누 회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선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에스타와 함께 한 1시간이 훌쩍 지나가 훌쩍 지나가 훌쩍 지나가 너무 크게 했어 너무 크게 했어 진짜 진짜야 아 진짜다 이거 너무 크게 했어 나 왜 맞아? 자 잘 어울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에스타와 함께 한 1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어요 맞아요 네 자 첫 단독 출연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멤버들이 이제 개별 활동이 많아져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섯 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숱었던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주간 아이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오늘 가서 미러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네 미러 많이 사랑받을게요 그전에 우리 얘기 좀 해요 다 같이 태어낼게 많아요 아무튼 우리 피에스타 이번 활동 미러로 정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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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이돌 비신남기 흔치 날서랑 굴어 숨을 안 쉬는거야 숨을 안 쉬는거야 숨을 안 쉬는거야 눈물은 빛이 남아서 깊은 밤원까 작ascale